람보르기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던 가야루도의 후속작인 차세대 우라칸 LP610-4 혁신적인 최첨단 기술로 무장된 슈퍼 스포츠카의 성능을 가장 본능적으로 잘 표현한 람보르기니의 핵심 모델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강력한 슈퍼카 퍼포먼스와 람보르기니의 DNA를 지내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하게 조화된 우라칸 LP610-4가 동급 세그먼트의 벤치마킹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